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 새벽 3시에 14호 태풍 고인후가 공식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대만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일본기상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기상청에서는 대만과 필리핀 중간에협인 바시에협을 통과하여 중국 광동성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 세력은 카테고리 2등급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1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일기도상에는 태풍의 진로는 70%의 가능성으로 대만을 향할 것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뒤이어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15호 태풍 볼라벤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10월 2일 월요일 한국시간 새벽 4시 현재 15호 태풍 볼라벤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0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틀 뒤인 10월 11일에는 미국기상청에서는 괌 동쪽 해상에서 16호 태풍 삼바가 발생할 것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의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 모두 발생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저녁 10시 40분 26초에 남태평양 반호하토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127.5km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의 신발 지진은 아니지만 127.5km의 중발 지진 역시 최근 없었던 깊은 해저 지진입니다. 9월 29일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날에 발생한 이번 반호하토의 규모 6.1 강진은 약 3시간 후인 9월 29일 새벽 1시 40분. 4초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 쿠리렐도에서 규모 5.8 진원의 깊이는 15.1km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인 9월 28일에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에서 3번의 연속 지진과 하루 뒤인 29일에도 연속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의 군발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니가타현에서도 9월 30일에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의 군발 지진은 몇 개월 전인 5월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23일간 3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비슷한 시기인 5월에 일본 이시가와현 북부에서도 규모 6.5의 강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에도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과 함께 부산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 남부 수하노세지마 화산의 폭발 이후 인근 도카라열도에서 수백 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칫 이 지역에서 강진 발생 시에는 쓰나미와 도미노 지진이 제주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는 불안한 시그널입니다.